자 반갑습니다. 확통러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일단 확통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범위도 사실 이제 조건부 확률밖에 안 됐고 통계에서도 사실 출제가 돼도 조금 계산이 복잡한 게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테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통 선택을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들지 않았을까 사실 이제 28, 29, 30으로 넘어가면서 28번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나오던 함수의 개수 29번은 조금 어려운 듯 했는데 그냥 쭉 나열하면 되는 거 27번도 마찬가지였어요. 27번, 29번이 의외로 쭉 나열하면 되는 거고 30번은 너무 쉬웠어.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거야 지금 사실은 근데 확통은 아마 이 기조를 되게 유지하지 않을까 물론 28번하고 30번은 조금 이거보단 좀 더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담을 분명히 줄여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공통과목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미적봉보다 훨씬 더 문항들이 조금 더 평이하게 나오고 단원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원수투에 집중만 많이 해주시면 어쨌든 확통 선택자들은 무조건 변환표현수수가 낮다. 이게 아닙니다. 수원수투 성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환표현수수가 높냐 낮냐가 결정되고 물론 완전 하위 100점으로 갈수록 당연히 최고점이 당연히 떨어지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1, 2등급에서는 사실은 확통도 조금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확통을 공부해야 선택을 공부하는 시간에 좀 더 수원수투를 공부해서 수원수투 점수를 좀 다른 선택자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게 맞는다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통도 조금 매일매일 30분씩만 좀 투자해서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기다렸어요. 지금 시간이 9시를 넘어가고 있어 지금 현재 아 그것도 봐야 되는데 등급컷도 봐야 되는데 등급컷 좀 이따가 끝나고 올 때 봐야지 자 선택 확통 궁금해 과연 등급컷이 어떻게 됐을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한 83, 82에서 84 사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확통은 아 모르겠어요 88 될 것 같아 느낌에 그 다음에 기한은 한 85, 86 요쯤 될 것 같은데 1등급컷이 모르지 또 맞을지 안 맞을지 자 갑니다. A, A, B, C, D를 모두 일렬로 동그라미 순열입니다. 그럼 5팩토리얼 근데 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60 갖고 가시면 되고 자 24번 요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던 그런 테마입니다. 자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PA 마이너스 PA 교집합 B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PB의 여집합은 1-PB라는 확률과 똑같고 얘가 지금 18분의 7이다. 얘는 18분의 2로 바꿔야겠네. 음 그러므로 PB, B에 대한 확률은 18분의 11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네. 이게 뭐냐면 A 합집합 B일 확률을 구하시면 얘네 둘 더하는 거잖아.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였습니다.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 돼. 18분의 3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지. 18분의 13이네. 어 13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정답은 4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5번 25번도 확률이었습니다. 자 흰색 손수건 4장 검은색 손수건 4 5장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얘는 똑같은 건데 맨 끝에 같은 손수건은 뭐 같은 색깔의 손수건은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한국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어쨌든. 그 다음에 4장의 손수건을 동시에 꺼내서 그럼 일단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라고 다 보셔야 돼. 그때 4장을 동시에 꺼낼 때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 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9컴비네이션 2 가시면 됩니다. 그죠? 총 9개 중에 2개를 아 4개구나. 4개를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면 9, 8, 7 6 그 다음에 4, 3 2, 1 가시면 되겠네. 그럼 3, 2, 6 4, 2, 8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14 뭐 굳이 계산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네. 자 그럴 때 4장의 손수건 중 흰색이 2장 흰색이 2장? 야 그러면 나 같으면 전체에서 빼면 되겠다. 자 전체에서 9 곱하기 14분에 흰색 손수건이 2장 이하 이하가 아니지 미만이지. 그러니까 0개 1개가 되는 경우 그럼 검정색이 5개 중에 4개 그 다음에 흰색은 4개 중에 하나 검은색 5개 중에 3개 이렇게 뽑으면 여사건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얘는 9 곱하기 14분에 자 얘는 45가 되겠네. 45 그래서 9, 5, 45 갖고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14분에 9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을 가지고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6번은 원래 전형적으로 23번에 나오는 이항정리를 2개 붙여서 뒤로 뺐습니다. 지금 그죠? 많이 배려했네. X X 마이너스 1이네. X 마이너스 1에 6제곱 곱하기 2X 플러스 1에 7제곱 이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6컴비네이션 아래 X의 R제곱 마이너스 1에 6마이너스 R제곱 곱하기 자 얘는 7컴비네이션 S에 2X의 S제곱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만 좀 하면 자 얘는 6컴비네이션 R 곱하기 7컴비네이션 S 마이너스 1에 6마이너스 R제곱 2의 S제곱 곱하기 X의 R 플러스 S제곱 그러한 이 R 플러스 S제곱이 2가 되는 계수들을 다 찾아라 이런 뜻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R하고 S가 2하고 0인 경우와 1하고 1인 경우와 0하고 2인 경우 요렇게 세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먼저 R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6컴비네이션 2니까 15 곱하기 7컴비네이션 0이니까 1 곱하기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4제곱이니까 1 1이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15 자 그 다음에 6컴비네이션 1이니까 6 7컴비네이션 1이니까 7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 가시면 되겠네 그럼 4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84 요렇게 가시면 되고 자 0을 집어넣으면 6컴비네이션 0 1 7컴비네이션 2는 7컴비네이션 2는 얼마야 3 7에 21이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에 6제곱이니까 1 2의 제곱이니까 4 아이고 이건 84네 그래서 결국 얘네를 다 더하는 거네 지금 그죠 얘네를 다 더하면 없어집니다 아 그래서 x제곱의 계수는 15가 답이 되겠네 정답은 15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계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7번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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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지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라리 차례로 A비라고 하자 A 곱하기 B가 4의 배수 1대 끝 자 그러면 요건 해보면 돼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개로 나눠야 돼 좁아서 안 돼 A B 자 4의 배수니까 자 여기가 1하고 4가 되고 1하고 5 1하고 6은 안 되죠 그 다음 2하고 2 가능하고 2하고 4도 가능해 그 다음에 2하고 6도 가능하겠지 왜냐면 2, 6, 12 지금 다 4의 배수만 찾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 4, 12밖에 안 됩니다 4는 다 되지 4 1 4, 2 3 4 5, 6 가능하고 그 다음에 5일 때는 5, 4, 20 요렇게 가능합니다 5, 4, 20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야 되나 아이씨 좁아 A, B 이제 6일 때는 6, 2, 12도 가능하고 6, 4, 24도 가능하고 6, 6에 36도 가능합니다 그쵸? 그럼 총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다가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열리 열다섯 개네 전체는 십오분의 자, A 더하기 B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얘 5 4 6 7 7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하면 돼 자, 5 6 7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그래서 정답은 십오분의 칠 뭐 이게 어렵다 그치? 아니 그냥 순서상 A, B가 뭐냐 주사위를 던져서 1, 2, 3, 4, 5, 6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전체가 36이 아니라 A 곱하기 B가 4의 배수로 하면 4의 배수 찾으면 되잖아 그중에 A 더하기 B가 7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쵸?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면서 가면 되는데 일단 겉부터 먹으면 안 돼 일단 알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그런 기출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정답은 15분의 7 요렇게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 자 28번 얘는 이제 항상 나오는 함수의 개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X가 1, 2, 3, 4, 5까지밖에 없네 요거는 그래도 5개까지밖에 안 주어졌네 자 그때 가 조건에 F1 곱하기 F3 곱하기 F5가 홀수래 그 다음 나조건 F2 가 F4 그 다음 다 치역이 3개 오케이 다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치역이 3개인데 다 홀수가 될 수 있지 이거 홀수니까 홀수 짝수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치역이 홀수 3개가 되는 경우 자 봅시다 자 그러면 1, 2, 3, 4, 5고 1, 2, 3, 4, 5입니다 X에서 X로 간 함수 야 홀수가 3개니까 얘는 무조건 1, 3, 5 픽스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하고 4는 무조건 1, 3, 5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F2가 F4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컴비네이션이지 좋아 그러니까 1, 3, 1, 5, 3, 5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3 컴비네이션 2 잡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고 치자 요렇게 요렇게 갔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찾는 1, 3, 5는 1, 3, 5에 대응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뭐야 3개씩 가면 돼 근데 1하고 5에만 대응되면 안 되지 그러면 치역이 3개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하고 5에만 대응되는 방법까지 1도 2가지 3도 2가지 5도 2가지 2의 3제곱을 빼주셔야 돼 자 그러면 얘는 몇 가지야 3 곱하기 얘 27에서 8을 빼야 돼 10군에 그래서 57개 요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치역이 홀수 2개 홀수 2개 짝수 1개가 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1, 2, 3, 4, 5 1, 2, 3, 4, 5 자 F 자 일단 홀수 2개면 얘네 셋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 돼 일단 홀수 셋 중에 두 개를 뽑자 그치? 그 다음 짝수 두 개 중에 하나를 일단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뽑자 1, 3, 4 뽑자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일단 내가 여기 1 3, 4를 뽑았고 자 여기 있는 2하고 4를 대응할 건데 자 만약에 2하고 4가 1하고 3에 대응돼서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얘가 1하고 3에 가버리면 1, 3, 5는 무조건 4에 못 가잖아 왜냐면 1, 3, 5는 세 개를 곱해서 홀수니까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다 홀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무조건 2하고 4는 4나 4를 무조건 갖고 갔어야 돼 그러니까 몇 개냐면 1, 4가 되든 3, 4가 되든 이렇게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라고 해 그 다음에 이제 1, 3, 5가 가야 돼 그치? 근데 1, 3, 5는 얘 홀수밖에 못 간다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1이 갈 수 있는 거 2개 2도 2개 3도 2개 근데 얘네가 다 1, 3, 5가 다 1에 몰빵 되면 돼 안 돼 안 되네 여기 가야 되니까 그거 하나 빼면 돼 자 그럼 얘는 얼마냐 3, 4, 10이 곱하기 7이야 그래서 84개 자 마지막 이제 치역이 홀수 1개하고 짝수 2개가 가야 돼 자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자 그러면 일단 홀수를 셋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 오케이 셋 중에서 하나를 뽑고 짝수는 뭐 둘 중에 두 개 다 뽑으면 되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2, 3, 4라고 할게 오케이 야 그러면 그냥 끝난 거야 왜 아니 1, 3, 5는 무조건 3에 갈 수밖에 없어 다 홀수잖아 한 가지 그 다음 2하고 4는 2, 4에 대응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야 요렇게 요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 이게 세 가지밖에 없네 아 얘는 별로 없었구나 몇 개 그럼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니까 87이네 87을 더하면 돼 아 그러므로 144개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다 근데 이거는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왜 치역이 홀수냐 짝수냐 나누냐 아니 F1, F3, F5가 다 홀수니까 결국 홀수냐 짝수냐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 결국 1번하고 2번이 가장 중요했던 케이스 분류가 되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 144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이것도 27번처럼 다 그냥 경우의 수 만들면 돼 뭐 근데 만들다 보면 규칙이 분명히 나옵니다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어 근데 이거는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흰색 카드가 1부터 8까지 적혀있고 검은색 카드는 그냥 검정색이야 근데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배열하는데 검은색 카드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똑같다는 얘기야 서로 자리 바꿔도 똑같다 가정권 보니까 흰색 카드는 왼쪽에 적힌 수부터 오른쪽으로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1, 7, 6, 5 안된다는 얘기야 그치?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1하고 3 사이에는 무조건 2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검은색 카드에는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두 장 이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개씩부터 시작하면 돼 그 다음에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무조건 있어야 돼 하나 이상 오케이 야 그럼 이거 어렵지 않아 검은색 카드 사이에 두 장이 있어 그러면 검은색 카드가 있고 검은색 카드가 있어 그러면서 자 여기에 두 장이 와야 되는데 1, 3 이런 건 안 돼 그치? 왜냐하면 가운데 2는 어떨 거야 2가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야 되잖아 무조건 왼쪽부터 순서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쭉 연달아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연속하는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1이면 안 되지 3의 배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2하고 3이 올 수 있어 3하고 4가 올 수 있고 4, 5도 안 돼 왜? 3의 배수가 없으니까 5, 6은 돼 오케이 6, 7도 돼 그 다음에 7, 8은 안 되겠지 끝 4개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만 정확하게 읽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 사실 자 그 다음에 3장이야 그럼 이제 이건 안 할게 가운데 3장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해야 되지 1, 3, 5 안 된다니까 그쵸? 1, 2, 3 2, 3, 4 어 이거는 다 들어가네 3의 배수 3, 4, 5도 가능하고 4, 5, 6도 5, 6 가능해 5, 6, 7도 가능하고 6, 7, 8도 가능하네 그치? 근데 8까지밖에 안 돼? 숫자가 8이잖아 6개네 이거? 아 이제 느낌이 왔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4장 들어오는 경우 1, 2, 3, 4야 그럼 무조건 3은 들어가지 쭉 와서 여기 어디까지? 8 7, 6, 5까지 아니? 5개 이 사이에는 3의 배수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치? 4개씩이니까 1, 2, 3, 4 2, 3, 4, 5 그 다음에 3, 4, 5, 6 4, 5, 6, 7 다 들어가잖아 그치? 그 다음에 5장이 들어가 그럼 1, 2 3, 4, 5야 맨 끝에 와서 8 7, 6, 5 4까지 여기서 또 4개 내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냥 다 나열해보는 거잖아 이게 더 쉽다니까 이게 더 빠르고 아이고 다섯 번째 이제 6장이야 1, 2 3, 4 5, 6 여기가 8이야 그러면 3, 4 5, 6 7, 8 이니까 여기 3개 이게 왜 3이 이상하냐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7장이야 그러면 2개 8장이야 1개 그치? 뭐 이건 당연한 거지 그럼 다 더하면 되겠네 1, 2, 3, 4 더하면 10이고 얘네 15니까 전체 25가지 밖에 안 돼 아니 이게 뭐가 어렵다고 해보면 되는 건데 그치? 결과론적인 입장이긴 해 내가 이렇게 다 나열을 하니까 아 나열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물론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장들로 아마 구성이 될 거야 앞으로 9월 평가원이든 수능도 마찬가지 겁먹지 마 결국 28번 하나만 잘 해결하면 될 거야 물론 앞에서 조금 복잡한 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정도만 제발 투자해라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좀 풀고 알겠니?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통은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잘 맞고 나서 일단 뭐 변환표준 점수든 뭐 100분이든 그걸 기다려야지 그리고 수원, 수2에 좀 더 목숨을 거세요 알겠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어느덧 30번 왔어 야 이거 푸는데 30분도 안 걸렸어 지금 그치?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만 정확하게 읽으면 돼 자 주머니 안에 지금 흰색 1 흰색 2 흰색 3 흰색 4번 공이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 0은 4, 5, 6, 7이래 아 검정색 4 검정색 5 검정색 6 검정색 7 이렇게 있어 근데 주머니에서 2개를 동시에 끝났네 야 2개 커넨드 말이 돼? 2개밖에 안 꺼내? 자 일단 첫 번째 전체 8 컴비네이션 2다 28 자 그럴 때 꺼낸 공이 서로 다른 색이면 12를 얻고 같은 색이면 두 공에 적힌 수의 곱을 얻는데 그때 얻은 점수가 24 이하의 짝수일 확률 끝 자 두 번째 자 먼저 다른 색부터 가자 자 다른 색은 무조건 12점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24보다 작거나 같은 짝수 맞네 28분의 4개 중에 하나 뽑고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돼 그치? 그래서 28분의 16 일단 냅두자 어차피 이거 뭐 같은 색도 해야 되니까 자 같은 색 자 같은 색은 일단 자 우리가 지금 뭐야 10 어 같은 색은 일단 뭐 해야 되는 거야? 짝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일단 자 일단 28분의 똑같아 야 여기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는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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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는데 얘만 안 되네 그치? 홀수 홀수만 하면 안 되잖아 홀수가 되면 안 되니까 4컴비네이션 2에서 하나 빼면 돼 그치? 그 다음 28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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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이제 자 24 이하의 짝수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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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밖에 없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잖아 그치? 아 이건 두 개 이거 너무 쉬웠던 거야 28분의 얘는 7이니까 어? 잠깐 뭐야 6에서 1 빼니까 5잖아 얘 7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정답은 28분의 23이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50 1이 됩니다 굉장히 쉬웠던 문제란 말이야 문제만 잘 읽으면 됐었는데 30번이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못 푼 것 같아 이게 좀 너무 아쉬웠어 문제 보고 쫄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게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다니까 그리고 제발 30분만 투자해서 공부하자 우리 확통러들아 알겠습니까? 자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1번부터 30번까지 또 다 풀어봤는데 그죠? 어떠셨어요? 우리 확통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사실 공통과목이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 난 좀 요런 거는 좀 지향하고 싶어 공부를 조금 얼마 안 했는데도 뭐 잘 나와오길 바라는 마음 아 그건 누구나 가지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조금 힘들더라도 음 하루에 30분씩 확통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공통과목 수원수트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알겠습니까? 이제 반환점을 딱 지났습니다 반이야 이제 앞으로 아직 반이나 남았어 여러분들 1월달부터 지금 5월달까지 오늘이 6월일이니까 5월 31일까지 30일까지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니 근데 앞으로 이제 6, 7, 8, 9, 10 아직도 그만큼 남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다 이번 6월 평가를 보고 내가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아까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 3점짜리 이거 포함이야 선택과목 포함해서 단 하나라도 틀렸으면 다시 공부하시면 돼 그리고 다시 공부해도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아 중간에 우리 반수생들도 들어오잖아 걔네들도 처음부터 다 공부해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그리고 난 어떻게 해야 돼 벌벌벌 떨면서 손 놓고 있지 말고 일단 손을 들고 펜을 들고 일단 시작부터 하세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혹시나 제 강의를 좀 보고 도움이 된다면 강의 보시면 되고 아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그 위대한 평가원 시험을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마 진이 다 빠지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 조금 쉬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번 우리 달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저는 7월달 해설강의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뭐 그래봤자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7월 모의고사에서 좋은 결과 얻고 다시 여기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